자 그러면 오늘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수석연구위원 네 박종대가 아니라니까 박종대가 아니야 아니에요? 킹종대 깜짝 놀랐잖아요 잘못한 줄 알고 우리 갓종대 연구위원님과 함께 한국 1등 그리고 글로벌 넘버 1등의 기업들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여의도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좀 알아보는 분들 좀 있으셨죠? 네 우리 갓종대 위원님이 유통 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실생활에 관련이 있으니까 그동안 반도체 자동차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유통 관련해서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특히 무슨 면세점이니 이런 것들도 아주 흥미로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글로벌 1위와 한국 1위 기업들 비교라는 주제를 해주신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지난 10년을 한번 회고를 해보게 되면 2010년 이후에 국내외적으로 소비시장에 상당히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 확대는 전 세계 소비재 업체들에게 축복과 같은 그런 일이었고요 영국에 쓰러져가는 백화점이 회생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반면에 사드 보복 조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또 상당히 안 좋은 것이었고요 한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업체들은 또 기회였고 여러 가지 그런 큰 임팩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그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언택트 소비로까지 말은 바뀌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소비시장의 근간을 휜드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던 그런데 따지고 보게 되면 2010년 이전은 다 오프라인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최근 10년의 온라인화는 기존의 1등 기업들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방판이나 가전 유통이나 심지어는 한샘의 가구 전문점들까지 그리고 하이마트 하나투어의 여행 상품 수칙까지 어차피 다 가맹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큰 위협이었죠 그 위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건물 하나 크게 세워놓고 목주 온 곳에서 장사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규모 경제를 달성하던 이런 업체들이 온라인은 건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진입장벽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게 있고요 사실은 1등 기업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부적인 사업 구조의 마찰이에요 뭐냐 하면 방판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판 컨설턴트들의 이익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라인 채널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약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내용기관만 하던 데서 전기차기가 머뭇머뭇 되는 그런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다 곳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걸 잘 묘안을 짜내서 사업에 잘 조율을 맞춘 이런 업체들은 살아남아서 오히려 1등의 MS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많은 업체들이 사실은 도태되거나 또는 이름만 1등뿐인 이런 회사들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글로벌리 보게 되면 1등 기업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진 1등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회사는 주가와 실적이 글로벌 1등 기업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원래 둘 다 오프라인이었는데 똑같이 1등 기업이었고 그런데 한국의 1등 기업은 역대 최저 실적과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 구조인데요 똑같은 사업 구조인데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스트바이와 하이마트 미국에서 가전 양판 일협체가 베스트바이입니다 그렇죠. 베스트바이입니다 한국에서는 하이마트인데 이 주가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베스트바이와 하이마트 주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띄워드리면 좋을 뻔했네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전 반대네요 주가가 여기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역대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런 현상들이 왜 발생을 했는가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면 그러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피카 월마트도 비교해보면 그렇고 그렇죠. 월마트하고 이마트 아모레퍼시피카 로레알 그리고 이마트와 월마트도 정반대 방향이네요 도대체 어떤 일이 두 회사 사이에 다르게 펼쳐졌길래 저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런 글로벌 업체들의 경영 전략을 벤칭화킹할 수도 있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들이 바뀌게 되면 지금은 주가가 되게 안 좋지만 나중에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바로 해보죠. 베스트바이랑 하이마트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 PC 가전은 온라인화에 가장 먼저 침투를 받은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화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AS는 삼성이나 LG에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가장 큰 소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이미 가장 침투를 많이 받아서 실적하고 주가가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그래서 2013년까지의 하이마트하고 베스트바이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떨어지는데 2013년까지는? 3년까지 똑같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가전은 이미 2013년 이전부터 온라인 침투를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온라인을 공격적으로 선언을 한 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온라인 쇼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든요 그때 주가가 되게 재밌었죠. 아마존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투자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다가 턴을 할 때 그러면 실적이 턴그라운드로 하느니 이러면서 주가가 오거든요 투자 회수기로 접어드니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아마존은 정반대였어요 아마존은 음반시장, 도서시장에서 절대적인 MS1위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 쇼핑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확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주가가 왜 PER이 100배냐 이익이 떨어지는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의 투자하고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보게 되면 이때까지 반복적인 학습이 있었어요 항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음반시장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2000년대 후반에 도서시장도 그렇고 이북시장이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다음에 역마진 MS 확대 전력을 펴서는 계속 이익을 깎아먹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익이 터나게 됩니다 그런 학습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아마존 투자자들은 온라인 쇼핑도 되게 잘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러면 나중에 큰 투자 수익이 없겠지 하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미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한 45% 정도 되니까 2위 하던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밖에 안 돼요 1등하고 2등하고의 격차가 40%포인트 이베이가 원래는 짱 먹어서 눈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1등이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아마존의 횡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절대적인 1등이 되면 쥐어짜거든요 벤더들한테도 마진을 막 이렇게 아마존 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여파를,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은 게 베스트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전 양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전 P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표준화가 달려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격만 싸게 되면 가장 먼저 살 수가 있는 카테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스트바이니 그 당시에 2, 3위 하던 라디오스웨기니 HH그레기니 이런 여러 회사가 됐는데 다들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2년 말인가 아마 슈버터 졸리라고 이분이 새로 CEO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베스트바이에 베스트바이에 이분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전략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최저가 정책 뭐냐 하면 우리 가게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파는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라 그럼 그 가게 해주겠다 온, 오프라인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선해 보겠죠 마진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마진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때 2, 3위 업체들이 다 망하게 돼요 아, 2, 3위가 망해요? 네. 그래서 MS가 이제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올라가요? MS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Q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판매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떨어지지만, 이익률은 떨어지지만 양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익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실시한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제 매장 구조 조정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1,740개 정도의 오프라인 매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최근까지 보게 되면 한 30% 이상 다 스크랩을 하게 됩니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정비 부담을 완화를 하죠 그러면서 실적을 턴유라운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하고는 전혀 달라요 뭐냐 하면 그릭 스쿼드라고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게 가전에 오타쿠 같은 전문가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의 가정을 찾아가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전들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워낙 브랜드들도 많고 그리고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월풀 같은 거 이렇게 한 번 고장 나서 AS를 신청하면 안 온대요 두 달 걸리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가 뭔가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규 서비스로 회사의 로열티를 높이고 또 새로운 사업의 바운드를 넓히고 이런 식의 신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서 절대적인 1위 사업자로 올라오게 됐죠 그 결과 작년 같은 경우에 9년 만에 역대 최대 이익과 주가를 기록하는 그런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기익 스쿼드라는 얘기가 네 기익 스쿼드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하이마트도 최적화 해서 하이마트 말고 LG샵 있고 삼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싹 밟아준 다음에 한국은 기익 스쿼드가 안 되는구나 전화하면 바로 와버리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마트는 이게 힘들어요 왜요? 이 세 가지가 다 힘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워낙 삼성이나 LG가 다 AS센터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부르면 그 다음날 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규 서비스는 큰 의미가 없고 가격을 내리는 게 문제죠 가격을 내리는 게 하이마트도 알아요 이게 온라인 대비해서 자기들의 오프라인 판매가 판매 가격이 10에서 20% 높다는 걸 알는데 이거를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통과 브랜드 업체들의 미묘한 협상력에 경쟁력에 차이 있는 삼성 LG도 돼 있는데 삼성 LG도 저걸 하고 있잖아 하이마트가 비슷한 거를 그렇죠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정리를 하고 있고 LG의 베스트 샵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망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삼성이나 LG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이마트를 약간 좀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고요 플래그십 스토어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손실이 나와도 얼마나 나겠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탑 가정업체들인데 그러니까 2등, 3등이 망할 리도 없고 그리고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그렇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하고 LG가 싫어해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우리 말고 그렇게 파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스트 바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상을 갖다가 그런 얘기를 할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월풀 점유를 해봤자 10%도 안 되기 때문에 베스트 바이 매출에서 다 중국, 한국 거 뭐 이런 걸 테니까 그런데 한국의 하이마트는 삼성하고 LG 매출 비중 60%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LG의 물건을 직매입을 해오더라도 직매입을 해오더라도 가격을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넘는데면 마진 확보 안 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삼성에서 그냥 야 왜 물건을 이렇게 싸게 파니? 우리 다음부터 물건 안 줄래?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이마트는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이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하이마트 2018년인가 한번 매출 비중을 삼성, LG는 40%까지 낮춘 적이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하이마트가 좀 벗어나려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가전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 판 거야 그런 거 많이 판 거야 글로벌 제품들 MD를 해오고 그 다음에 PB도 좀 만들고 사이마트 PB가 있어요 그런데 안 팔려요 한국 소비자들은 삼성하고 LG의 충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삼성, LG 상품 드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물건이 좀 팔리지 않으면 오프라인의 고정비 부담이라도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워낙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 베스트바이처럼 점포수도 줄일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롯데마트에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 매장의 수가 전체 매장의 23%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회사에 전세 살고 있는 거지 아버지 빼주세요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마트가 작년에 영업 손실을 500억 정도를 냈습니다 롯데마트가 그런데 거기에서 그나마 롯데 하이마트에서 임대료를 좀 내줬기 때문에 그나마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지 그게 굉장히 쏠쏠한 수입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도 높아요 왜냐하면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는 데가 다 보면 다운타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롯데마트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임대료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공정거래법상 롯데마트하고 롯데 하이마트는 그게 특별한 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주번 시세에 맞춰야 돼요 밀어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싸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비싸게 해도 안 되고 시세대로 해야 되는데 그 시세가 비싸니까 롯데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되게 억울하죠 그리고 요즘에 롯데마트가 대형마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품의 마트 제품의 구성을 보게 되면 한 50%가 공산품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을 사러 가지만 거기 갔다가 양말도 좀 사고 셔틀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런 게 다 공산품으로 다 온라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트래픽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먹거리만 사러 가는 거죠 그렇죠 신선식품 이런 것만 그러니까 하이마트도 샵인샵으로 들어가 있는데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실적은 안 좋은데 임대료는 높은 수준으로 내야 되니까 유지되고 샵인샵 점포들에서 손실이 꽤 납니다 얼마나 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해주지만 그런데 이걸 스크랩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죠 딱 들어보니까 당분간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옛날에 이거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회사가 하이마트가 그럼요 왜냐하면 ms를 계속 높이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도 기억이 나가는 롯데 계열사 중에 제일 짱짱한 주가도 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지금 뭐 해야 될 곳이 또 많으니까 월마트와 이마트 이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월마트도 어렵지 않아요? 월마트도 상당히 힘들었죠 아마존이 본격적으로 홀푸드마켓이라는 것을 20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식품 온라인 시장에 들어서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 오가니 비싼 거 파는 데죠 홀푸드마켓이라는 데가 식품은 사실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식품은 온라인 침투가 가장 되기 힘든 카테고리예요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당일이나 그 다음날 배송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격화되기도 어렵고 여러 인프라나 이런 조건들이 만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월마트도 이제 이게 언젠간 올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제트닷컴 인수하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아마존이 굉장히 치고 들어오니까 처음에 시장 점유율을 좀 뺏겼었죠 그런데 2019년인가 2019년 작년 한 2분기 실적 발표 때 아마존이 어떤 코멘트를 하게 되면 이게 1일 배송 그러니까 2일 배송이 24시간 내에 배송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배송 인프라가 지금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3조 원 정도의 신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이던스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내려가요 그래서 작년 YTD로 보게 되면 월마트 주가가 아마존 주가보다 더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서 그로부터 한 20일 정도 후인가 월마트 실적 발표가 있었을 거예요 월마트 실적 발표 때 가서 질문을 했죠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데 월마트는 그런 투자 니즈가 없느냐 우리가 뭐 걱정할 거 필요 없느냐 이렇게 질문했지만 월마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뭔 소리냐 우리는 3,500개 매장이 지금 전국에 깔려 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그만큼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물류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그런 투자가 필요가 없다 실제로 옴니 채널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퇴근하기 전에 주문을 해놓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놓고 집에 가는 길에 월마트 매장에서 주차해놓고서는 주차장에 있어요. 픽업센터가 그래서 주차해놓고서 바로 뒤에서 픽업해서 집에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 스루처럼 그렇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 없이도 그냥 온라인 매출이 30, 40%, 40, 50%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기존 선수장률이 또 상당히 누적으로 6%, 2년 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의 최근 실적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투자자들이 딱 보기에 이건 일단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데 부담됐는데 오프라인 매장 3천 개? 이거는 두통이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온라인화가 계속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다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 월마트의 실적을 보면서 조금 시각이 달라진 거죠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특히 식품에 있어서는 이게 큰 부담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겠군요 사업의 핵심적인 근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좋고 역대 최고 실적과 주가를 기르고 매장 겸 물류창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배송 인프라도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게 한국에 직접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마트한테. 왜냐하면 조건이 좀 다르죠 이마트는 옴니채널 전략을 추구하기에는 좀 힘든 게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횡으로 옆으로 퍼져 있습니다 건물 옆에 주차가 있어요 종으로 올라가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서 이게 종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차하기 싫어서 대형마트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차하다 또 싸우고 주차하는 데는 한 십몇 분 걸리고 쇼핑하는 데는 한 6분이면 끝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옴니채널 전략이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월마트가 워낙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집에 가는 길에 월마트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옴니채널 전략이 픽업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편한 건데 한국은 이마트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아니거든요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계점이 있죠 그런데 아무튼 간에 식품 온라인 시장에서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인프라가 됩니다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재고 소진의 창구가 돼요 재고 소진의 창구 이 신선식품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바로 폐기를 해야 돼요 팔지를 못합니다 특히 온라인으로는 아예 신선도가 떨어지면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들었다는데 얼마나 시들었는지 소비자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반품도 하기 힘들고 매장 가서는 약간 시든 것도 좀 싸게 이렇게 사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배달하는데 이게 시들어있으면 분노하지 분노 분노죠 그래서 지오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아시스라고 해서 최근에 뜨고 있는 마켓컬리하고 같이 뜨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가 마진이 괜찮아요 마진이 항상 이익이 나거든요 그런데 마켓컬리는 영업 손실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이 한 30개 3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 팔리고 남은 거는 소진을 하는 거예요 떨이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폐기 손실이 없는 겁니다 폐기 손실이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매출 규모를 크게 올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게 폐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마켓컬리더 맨 처음에 창립할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뭔가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매입을 많이 해놓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인프라가 안 되면 당장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팔릴 것만 매입을 해와야 돼요 너무 많이 매입을 해놓으면 오히려 폐기 손실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유통이 IT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작년 데이터 또 최근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서 배추하고 무하고 사과 배를 갖다가 얼마나 매입을 해놔야 되느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스팟성 이런 것들은 수요 같은 거는 얘네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컬리나 쿠팡도 보게 되면 이런 특별한 인프라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 매출은 그다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물류센터는 다 장지동에 있어요 장지동? 가라또 논수산시장 옆에 아, 저 사람을 봐 네, 왜냐하면 바로 거기 가라또 논수산시장에서 바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도 손매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과 성수기라고 해서 물건이 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성수기냐에 미리 좀 싸게 사놨다가 나중에 좀 비쌀 때 비수기에 좀 팔게 되면 마진이 많이 남을 텐데 그런 비즈니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원가 차이가 크죠 가라또 논수산시장에서 바로 물건을 매입하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CA 저장구라든지 이런 걸 설비를 갖춘 다음에 다 산지에서 직매입을 하게 됩니다 밭대기로 산다 이거죠 거의 100% 예전에는 그런 인프라가 없을 때는 이마트도 똑같이 가라또 논수산시장 각 지역마다 논수산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샀는데 그다음부터는 인프라가 되니까 산지에서 직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산지에서 소비자까지 신선식품 배추 한 포기가 전달되는데 열 몇 개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300원짜리가 1500원이 돼가지고서는 식탁에 놓이게 되는데 그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가 가라또 논수산시장이에요 그때가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도매 거기서 거기서 중개거래가 되면서 거기서 더블 이상이 상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거기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가라또 논수산시장의 영업이익이 2400억인가 그래요 논수산시장이요? 네. 그거 공사입니다. 공사. 거기가 이익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2014년을 정점으로 해서 가라또 논수산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산지 직매입이 늘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상승을 했는데 소비량이 줄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겠죠. 과일 더 먹겠죠 그런데 어디선가 다른 유통이 생겼다는 거죠 뭐냐 하면 산지에서 직매입이 이마트들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런 직매입 구조가 활성화되면서 가라또 논수산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식품 온라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마켓컬리와 오아시스의 차별점이 확 들어오네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번에도 댓글 보니까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공 요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소비자 관점에서의 성공과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성공은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물건 싸게 해주고 많이 싸게 주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거지만 기업은? 그런데 기업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매출이 증가하면서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작년이 역대급으로 경쟁이 심했던 때예요 식품 온라인 특히 7,000원짜리를 배송해 주는데 그걸 공짜로 새벽에 배송을 해줬거든요 그럼 그 원가도 안 나와요 배송 원가도 안 나와요 배송비 없이 7,000원짜리 배달? 네 심지어는 그래서 편의점이 데미지를 입을 정도로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속가능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역마진 MS 확대 전략을 계속 취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쟁이 휩싸인 업체들은 마진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2019년은 유통업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시기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수혜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앞으로 다시 올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업체 주식을 사지 말고 유통업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라는 거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너 애플 사지 말고 애플 주식을 사야지 그거 반대라는 얘기네 그런데 그러면 이마트는 왜 저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느냐 사실 이마트가 먼저 그런 인프라 투자를 했거든요 2013년부터 CA 저장고나 풀필먼트 센터 이런 걸 다 거쳤는데 왜 월마트는 저렇게 실적과 주가가 좋은데 이마트는 저렇게 안 좋았느냐를 보게 되면 약간 이거는 좀 타이밍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2018년도 말에 쿠팡이 엄청난 마케팅을 하게 되면서 식품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예측이 틀린 거죠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몰은 캐파가 부족하고 대형마트는 트래픽이 빠져나가면서 생각보다 빨리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뭔가 이렇게 스텝이 꼬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올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밸런스를 찾아가면서 신규 투자도 좀 했고요 캐파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뭔가 숫자들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아까 이제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체적인 역량으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펀더멘탈을 개선하기가 개선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바닥인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우리가 더 재미있는 게 비교점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더 궁금하거든요 로레알과 세계 1위 화장품 회사의 로레알이고 우리나라 1위가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LG생건인데 궁금한 게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정반대방향인데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도 또 굉장히 주가 흐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로레알과 아모레퍼시픽 플러스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건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유통의 입장에서 원래 화장품 담당자는 아니시니까 화장품도 하세요? 네 화장품도 베스테논입니다 어쩐지 유통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박종대 의원의 스펙트넘은 어디가 처음입니까 이거 어쩐지 다음 시간에 이걸 좀 피부가 좋으세요 나 이렇게 몰입하기는 처음인데 재미있는 얘기가 정말 많아요 재밌네 이해가 되네 이런 걸 3년 전에 알았으면 월마트 사고 이마트 쇼치고 가락도 농산시장이 공산 것도 처음 알았고 2014년부터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가락동 가서 회나가 올 생각했지 회는 아 거기 참 회 수산물 시장에 있어요 회집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끝으로 하실 말씀이 또 있죠 있잖아 제가 대신해 드릴까요? 아니요 또 제가 준비한 멘트가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리포트인데 이게 그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에 소비시장의 회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쓴 리포트라서 국내 소비시장의 국내외 소비시장의 변화를 뭔가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링크를 댓글을 통해서 리포트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전에 보면 표준 정가 있잖아 과목당 그거 있잖아 그런 식이야 거의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것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또 이게 새홍지마인 게 저희 하나TV 리서치 모닝 방송을 하게 되는데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그 하나TV 모닝 방송에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은 아침에 바쁘죠 전체 세미나 아침에 국민연금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서는 방송에 얼굴을 자칫 비칠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컨퍼런스 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세미나가 없다 보니까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오늘 준비하셨군요 어디서 볼 수 있죠? 하나TV도 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에 보시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오늘도 조만간 승진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TV 한화 아니고요 하나TV 이렇게 치시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는 저희가 링크를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제가 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하나금융투자의 갓종대 박종대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포트의 큰 인 dove 물어봐